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성탄 발표회를 하게 되면 늘 등장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성극을 이렇게 감상하곤 하였습니다 이 성극의 그 배경은 누가곰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엠의 호적을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방을 구하지 못하여서 마국관에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성극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에 여간주인과 요셉의 대화입니다 요셉이 빈방 있나요? 라고 물으면 여간주인이 빈방 없어요 그래서 이 성극은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한교에서 이 성탄절 이야기를 가지고서 연극을 하였는데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극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여간주인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 가운데 가장 똘똘한 아이를 잘 애우는 친구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여간주인 역을 맡은 아이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죠 요셉이 방 있나요? 라고 물으면 방이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저 약간 어리석한 아이를 아마도 이 여간주인 역을 맡긴 모양입니다 이제 열심히 연습을 마치고 성탄절 전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흑박스레입니다 방이 없다고 해! 방이 없다고 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방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울먹이면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싫은 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출자와 이제 연극에 출연했던 아이들은 오늘 연극 망쳤다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간주인 역을 맡은 악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감동과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인이라면 여간주인이라면 요셉이 저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죄송합니다 방이 없어요 아니면 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을까? 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한 여간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방을 내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들어갈 방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 정말 바빠요 다음에 오시죠 내년 성탄절 때는 제가 주님을 기쁘게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또 다른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해로당이 나오고 있고요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세자장과 또 서기관들 또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당시 유대 땅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을 대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동방에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굉장히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동방 박사 뭔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흥망성세를 이렇게 예언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와 이사야 선자는 이러한 점성술사를 조심하려고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아마도 이방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누가 보면 2장이 나오는 그러한 누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한 사람과 또 방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부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스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죠 귀신들인 땅을 두었던 가난 여인 앞을 보지 못하였던 바디메오 맹인 그리고 삶의 부끄러운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나 또 다른 그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기적을 사모하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헤롯과 대세자연과 서기관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동방에서 찾아왔던 이방인 박사들처럼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게 본물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제목을 본문에도 적용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적으로 미천한 자들이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옷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해로당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로 하니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헬라원은 프로스키이네요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아주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서 주인의 말에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경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른 자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헤라단과 에루살렘 주민들처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경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헤라단에 의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헤라단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겠던 왕은 헤라단이었습니다 그는 현직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듬의 사람으로 왕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의 역사를 따르게 되면 이 헤라단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삼 성장을 건축한 아주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또 정치와 경제와 군사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나 그는 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잔여한 일을 많이 자행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측이 안시하기 위해서 마태고문 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동광박사가 그를 찾아온 뒤에 어떤 일을 저지하게 되었습니까? 베들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차기 왕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맞아들이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이 좋은 생활을 다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경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장노님에게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 초청주일이 되어서 이 장노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 중견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경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은 헤로처럼 주님을 경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세님 주민들은 왜 예수님을 경비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헤로 땅의 학정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왜 예루살렘 주민들은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크게 소동하였겠습니까? 헤로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비하지 않냐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헤로당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무게 짓눌려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세상의 문화는 헤로처럼 하나님을 경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님을 경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헤로당의 영향에서 가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세상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사람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거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상 친구들이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산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우리가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꽃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경비하지 못하였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때 그 자리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는 두 부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 이들은 노마의 권력에 동조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사두개인을 말하게 되고요 서기관은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법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이 종교자들들은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을 때 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엄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엄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야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자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서 어디서 나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엄에 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지식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습니까 야구부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문자에 불과한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문 23장에서 이 바리샌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믿음이라고 꾸지지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경관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이 가진 욕망으로 가득 찬 무능력한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지식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주님은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 양의 신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시나요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노학자가 쓴 한 권의 신인왕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은 저에게 감동적인 신인왕 서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는 종교인의 서적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가 삶에 지친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거짓 지식 죽어있는 그 지식을 가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꾸지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종교 지도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경비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에게 온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만앙의 왕이신 예수가 탯단한 소실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베들렘을 향하여서 수천의 길을 떠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에 참 잘 모르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최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경비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아야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야 해서 어떤 선물을 주를 위해서 준비하였습니까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삶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는 그냥 기뻐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유대인과 전혀 다르질 않습니까 해로당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터뜨렸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모심을 정말 크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와 같이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쁜 이유가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시점이 어디인가요 수천 일기를 다 와서 베들렘에 도착해서 동네에서 선물의 집에 들어가서 선물을 구입하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이 여행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과 유안과 모략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진귀한 그 선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숙제를 하면 축제가 된다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비하면 그 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준비하게 되면 그보은 여시는 그 날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모세골을 다녀왔습니다 모세골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하는 영성 수련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명수 목사님께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왕이신 주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고백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저희가 찬송과 백의 휘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